9분 은둔도사 9분 은둔도사입니다. 산양자리로서 염소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토성에 속한다 은둔도사는 주로 기다림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다린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림이란 단어가 속하는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은둔자, 종교지도자, 신중함, 폐쇄적 운동도사 그림을 보면 노인이죠. 완전히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 정신연력을 가진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폐쇄적이다. 또 희생을 많이 하는 카드입니다. 나는 갈대같이 서니까 이때까지 희생을 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희생. 봉사정신이 추출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정을 억제하려는 경향 표현력이 부족 왜 표현력이 부족하겠어요? 노인애니까 또 성격도 내성적이라 그래서 전혀 애정과는 관계가 없다. 나이가 많으니까 검전 쪽으로 운도 없겠죠. 검전 운도 없다. 애정과 검전 운은 아주 거리가 먼 카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연인으로 만났을 때 이 카드를 낳았다. 애정 운은 약하니까 뭐 있지감치 뭐 때비 치우는 게 안 좋겠나 그걸 잘 포장을 해서 더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전이 전혀 없어요. 이 카드를 뜯어서 여자고 남자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성격도 자기 아는 거 딱 그거까지 책에 놓은 대로 유두리 칠 줄도 전혀 모릅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말이 없으며 천주교 신자와 관련이 많다. 학문적 탐구 전문 직종에서 일한다. 직업은 확실하죠. 보통 보면 공무원이나 연구원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고요. 또 이 카드에서 교훈은 단점으로서는 한 운문만 받아. 일본 마술사와 비슷한 키워드죠.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해라. 왜냐하면 이 카드는 주로 너무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좀 남기고 싶은 카드고요. 1에서 9 끝정상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9달 10달이 아니고 9달입니다. 사람의 임신 주기입니다. 1에서 9 모든 것이 끝났다. 정상이다. 배 속에서. 그래서 나는 태어난다. 말년 넣었다. 9개월 인간 탄생. 나왔죠. 지혜의 기. 밝히는 등. 땅의 기운 기적. 등을 들고 있죠. 또 인원 카드를 뽑았다. 학생 같으면 아주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늦게까지. 등을 들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시험에 당연히 합격이 되겠죠. 기적. 길아림. 신중함. 왜? 신중해야 되는 것은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하다. 그래서 애정도 오래가지 못하고 애정운도 약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융통성이 너무 없어서 고지식해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연인관계가 발전이 될 수 없죠. 또 부부관계에서 가정생활에도 인원 남편이면 답답하겠죠. 부인들이. 또 남편은 답답해도 살지만 옛날 말도 있죠. 여우같은 마누라는 살지만 공같은 여자는 못 삽니다. 부인이 인원 카드 하면 진짜 못 삽니다. 남자가 와 우리 부인이 좀 성격이 이상하다. 아예 못내가 우리 부인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딱 나오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이혼 쪽으로 생각하셔서 하세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또 며느리가 이혼 카드가 나왔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우리 아들은 부모 말도 안 듣고 하겠다. 그럼 너희는 더 멀리 가가 이민을 가든지 나 눈에서 보이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미치죠. 학구적 종교 지도자 의사 학자 주로 종교 지도자나 학자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의사들은 별로. 그리고 이 카드도 선생님 카드인데 그렇지만 선생님보다 한 전문직종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교수는 학자가 많고 주로 높은 지식이니까 또 연구원들이 많이 뽑는 카드고 박사 박사 계통 박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탄 사람들도 이런 카드는 많이 뽑더라고요. 건강 구분 카드는 건강에는 모든 건강에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뼈, 시력, 노화, 치매 다 나왔죠. 면역적 자 모든 건강에다 신경을 써라 생각하시면 돼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다 신경을 써라 우리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아무것도나 찝어도 다 맞아요. 나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안에도 다 찝어도 다 맞아요. 이 카드는 특히 노인들이니까 치매에 가깝겠죠. 눈이 나쁘고 기가 안 들리겠죠. 그걸 먼저 찝으면 100% 맞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이 카드라는 말 우울증 환자 기력 세진 할 때 기력이 없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직장 공무원 중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 왜 그래 가로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일도 좀 시험시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장소는 이 카드도 해외 카드입니다. 연구소 절 감옥 연수원 격리된 장소 뭐 보통 아까 연구원이 많다 직장인들이 좀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연수원 갈 때 또 이 카드도 많이 나옵니다. 그 장소를 택해라 장소를 봤을 때는 연수원을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학원가도 있습니다. 뭐 감옥이나 절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철학관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명리 공부를 해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 어떤 직업을 택하겠습니까? 할 때 이 카드가 나왔다. 지금은 이제 직업이 없다. 그럼 명리 쪽에 좀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리도 좋습니다. 사람으로 짓을 때는 호랍이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퇴직자 교수 종교수장 천문학자 연구원 전문직 중이죠.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오고요. 전문직 이 카드는 모든 분야 모든 분야에 한 가지만 전문직인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 카드가 뽑는 사람들은 그저 노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장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다마서 전문직인 사람 그리고 이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분야에서 딱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는 엄청 깊이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아까 말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논다. 공무원들이나 내가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한다. 공부한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지금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EC 시험을 보는데 과연 결과가 좋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그 아들이 이 카드 나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부모는 늦게까지 오니까 자녀들이 내가 독서실 갔다 왔습니다. 학원 갔다 왔습니다. 해도 믿지를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귀할이 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학생 그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쁜 길로는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층에서는 그러시는 이제 국가고시나 큰 자격증에서는 좀 운이 약하죠. 또 연애를 한다. 젊은 층으로 봤을 때 연애운이 아주 약하고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진도가 나가지 말고 안 사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음도 못 지면서 소요력이 너무 강해요. 이 여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책을 못 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상대자는 안 좋다. 또 결혼 상대자로서 이 카드가 나왔다 할 때 좀 반먼저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충고를 주시면 좋고요. 공무를 너무 열심히 하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으니까 금전하고는 그래 멀겠죠. 한 가지 연구를 굉장히 충실히 한 직업이니까 금전하고는 운이 멀다. 즉,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중요한 키워드가 경제적으로는 불안하다. 돈과 거리가 멀다. 애정운은 약하다.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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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